오늘 기도도 해주셨듯이 6.25 전쟁 7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정말 끔찍했던 그 시간이 나라가 순식간에 전쟁에 휩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아들과 과부들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기도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칼럼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오마에 게니치라는 분이 오래전에 쓰신 글인데 인간을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달리 쓰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제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사람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여전히 자기 개발서들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과 강연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에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많은 자료들이 또 생겨나고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자기 개발 서적들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어떤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실 텐데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보다 먼저 인간이 되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긍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일본 작가가 말하는 시간을 달리 쓴다는 것은 정말 많은 시도들 많은 도전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도전들의 한 도구가 되었고 또 사는 곳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지루함을 느끼다가 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어떤 장소를 택하고 어떤 분들이 그곳에서 한 달 보내기 한 달 살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막 소망이 많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빨리 일 안 하고 이제 어디서 한 달 살기 직장 딱 그만두고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 도쿄에서 한 달 살기 제주에서 한 달 살기 내 삶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또 어른들 가운데는 산티아고 순례길 그런 데를 걷기를 원하시면서 가서 일주일 걷고 오시고 제가 이게 우리나라만 유행인 줄 알았거든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사회 갔더니 제 친구 이사 중에 한 명이 큰 이사가 있는데 자기는 이사회 바로 끝나고 스페인으로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에게 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이 지루하고 힘들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고 싶은 거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호회도 나가고 모임에 조인하고 누군가를 또 소개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이런 보편적인 방법들 시간을 다르게 쓰거나 다른 장소를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은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이 바뀌는 존재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비관적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맞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굴레 이게 불교적인 게 아닙니다 죄라는 이 힘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의 힘으로는 이 알코올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해야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이건 중독이 아니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마실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의 존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돌을 깨달아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일 기도하면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오늘도 착한 일 하고 내가 그래도 착하지 그런 착각도 많이 합니다 조금 착한 일 한번 하면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선한데 이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로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는 나를 믿느냐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아니, 왜 자꾸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아, 믿는 게 참 중요하구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분명히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예수님 안 믿는 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약간 믿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건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믿어도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막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간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교에서 찾았는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닷다라고 안 써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이걸 읽을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로마의 호칭을 닫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이나 물으신 이유가 저는 이거를 뭐 여기 나오는 이제 어린 양 뭐 양 큰 양 먹이라 치라 먹이라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신 사랑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신 이 사랑 이거를 기억하면서 자기의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4장 7절과 8절에 어떤 말씀이 적혀있냐면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에 와 이거는 진짜 막다른 골목이다 이야 큰일 났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세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아 이건 마지막이다 라는 순간이 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예상 외에 의외에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이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재산을 정리해라 친구들을 정리해라 이런 실용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것과 하나는 사랑할 것을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경험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는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평생 이거 가슴에 사무쳤을 것 같아요 우린 그때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셨고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침형 인간이 되어서 변한 게 아니라 단기 선교 다녀와서 변한 게 아니라 수련회 다녀와서 변한 게 아니라 대단한 강의를 들어서 변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베드로 베드로 전서에서 만나는 이 참 지혜롭고 산들바람 같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전우서 우리 강의한 거 기억나세요? 그게 언제적이더라 저는 그 베드로가 산들바람 같다는 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가 된 이런 변화된 거칠고 세고 저도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우리 목회자 가운데도 거칠고 센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있으면 확 부딪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 더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게 돼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부천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저보다 한참 위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어디가나 막내예요 이렇게 계속 막내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35년 전에 자기가 전도사일 때 명성교회 금요구역장 예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지 아니면 헬라우를 가르치신 교수님인지 어쨌든 명성교회를 꼭 가서 금요구역장을 들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먼 곳에서 큰 기대를 갖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금요구역장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요구역장은 금남의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남자는 앉아있으면 저도 금요구역장 때 남자 성도님들이 뒤에 앉아있으면 되게 눈에 거슬려요 이 시간 남자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뒤에 앉아있으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와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와서 이렇게 들어서 기대감을 갖고 듣는데 당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를 다녀오셨대요 러시아를 다녀오셔서 라면을 드신 이야기를 내내 하시다 끝났대요 라면을 어떻게 드셨는지 또 누구를 주셨는지 이런 얘기를 갖고 라면을 퍼주셨는지 하여튼 그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약간 아리송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가라고 해서 또 왔는데 그날도 러시아와 라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의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로서 헬라오와 히브리오의 심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그 단어들도 이해하고 막 그러는 정말 깊은 신학으로 들어가는 중에 여기 와서 뭔가 성경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을 줄 알고 각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러시아와 라면 이야기만 계속 하시니까 자기 속으로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 자기 생각에는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왔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너무 감동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은 열심히 믿었지만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대요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저희 원로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계속 말씀 찾아 듣고 말씀 테이프 나오고 계속 듣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원래도 좀 알던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이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은 안 들었지만 지금까지 원로 목사님을 자기의 멘토로 늘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온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냐 원로 목사님께 직접 얘기를 하시라 정말 한참 들으면서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 깊은 원천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깊이 들어가면 이거를 컨덴스라고 그러죠 완전히 쫄아서 하나에 쫄려서 하나로 만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율법의 선지자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애매모호한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고 온유한 것이 사랑이고 참는 것이 사랑이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이라고 분명히 고린도 전서 1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어드릴 수 있는 이 비정상적인 비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말들을 만한 그런 비합리적인 일들을 왜 합니까 사랑을 하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게 뭐가 합리적이겠습니까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아니 교회 안에서도 저녁 예배 드린다면 비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더워지는 여름의 초입에 전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열치열이에요 더우면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를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좋습니다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